와 벌써 세곡제의가 끝났네요 다시 올라갈까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밑에 가시가 많다고 조심하세요 오늘 또 국군의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동생도 지금 환천에 승리부대에서 지금 있거든요 여러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여러분 맞아요 누나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사실은 제 친구도 지금 군복무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제 친구가 놀러 왔다고 들었어요 오 진짜요? 잘 보고 있니? 맞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 오늘 일요일인데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임시공휴일 있고 10월 3일에 개최고 하나 있는데 이제 연휴 끝나시고 다시 일을 현역에 복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저희는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맞아요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가족끼리 같이 놀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들이 오신 거예요 나들이 오신 거예요 나들이 너무 많아요 나들이 오셨구나 오늘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좋아요 찍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포즈 추천해 드릴게요 포즈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V, V, 시그니처의 C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영원 C 아시겠죠? 아시겠죠? 와 너무 찍으셨네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도 계시네요 화이도 계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전망대, 솔바구 전망대 호기화가 시간이 되시면 한 분에게 군인분에게 요거 선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카메라가 왔어요 여러분 V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눈 감으시면 안돼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다시 하나 둘 셋 시그니처 마지막 다이오 포즈 해내세요 하나 둘 셋 시그니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이 하나가 왔는데 맞아요 저희 앨범 이번 활동 앨범명을 아시는 분께 드려도 될까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컴백을 해서 활동을 막 마쳤는데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앨범명을 아시는 분은 손을 잡으실까요? 오오 안녕히 계세요 와오 오늘 타이틀곡이에요 지금 타이들 곡이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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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름에 우리 그앨범명 우리 진짜 이러셨는데 맞아요 다위바이브 어때요? 다위바이브 어때요? 하하 하하 괜찮아요? 다위바이브 저 맨 앞에 아니에요 다위바이브 할까요? 맞아 맞아 바이 바이 보 아 이게 됐어 세미가 저다 세미가 세미가 저다 세미가 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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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시계시차 앨범 많이 관심 저희 수록곡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물까지 드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기고 있거든요 수고하시오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또 응원법이 있어요 I'm sorry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Sorry 한번 연습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께요 5,6,7,8 I'm sorry sorry I'm sorry sorry I'm sorry sorry 너무 잘하면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소리가 들릴때마다 똑같이 sorry라고 외쳐주시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리가 들린다면 그럼 무조건 소리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만 믿을께요 자 볼까요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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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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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